음악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너른 밭이 있습니다. 산빛 아래 일렬로 늘어서 있는 키 작은 나무들이 이 가을 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빨간 사과 따느라 동네 안악도 처녀농사꾼도 쉴 틈이 없지요. 영남 알프스 천황산 얼음골에는 사과가 익어갑니다. 그 사과로 손만 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장작불에 뜨끈하게 쪄낸 것은 달콤 아삭한 사과 시루떡. 사과농사로 먹고 살길 열린 얼음골 마을에 사과 향기 자욱합니다. 천황산 중턱 700m 고지에 사과밭이 있습니다. 얼음골 사과밭 중에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농장이지요. 오늘은 부사를 따기 시작하는 날 부사는 사과 중에 가장 늦게 수확하는 품종이지요. 열일 젖히고 사과밭으로 나온 안악들의 손길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악들 사이에 산뜻한 옷차림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올해 29에 홍선화씨. 서울에서 유명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취업 대신 아버지 농장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사과농사가 그냥 나무 심고 열어놓으면 사과가 열리고 그거 따면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키우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여러 과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틀어주게 되고 그녀가 내려오면서 농장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트는 음악은 팝송부터 전통가요, 발라드, 클래식까지 모든 장르가 총출동했습니다. 총소리만 났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고 24시간 틀어올 수도 없으니까 되게 짧게 단발성으로 밖에 못 틀었는데 음악은 음악도 계속 바뀌고 사람 소리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새가 확실히 적게 오더라고요. 농장에 내려와서 일한 지 4년째 어느덧 맛난 사과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야무진 농사꾼이 됐습니다. 맛있어요. 일하다가 갈증 날 때는 사과 하나면 족하지요.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집니다. 갓 딴 사과가 땀 흘린 뒤 잠깐의 휴식을 더욱 달콤하게 만듭니다. 탐스런 사과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당도 높기로 유명한 얼음골 사과입니다. 출하를 위해서는 아직 농부의 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매끈한 사과만 골라내 꼭지를 땁니다. 사과끼리 서로 부딪히면 흠집이 나기 때문이죠. 사과가 따오기만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 가는 작업들이 많이 있죠. 크기별로 선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과 상하지 않게 꼭지도 따야 되고 이런 상한 사과는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고 무게별 선별 과정은 기계의 힘을 빌리죠. 하지만 그 작업도 온전히 기계목만은 아닙니다. 마무리는 사람 손길이 필요하죠. 어느 것 하나 선화시 손길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빠르고 야무진 포장 솜씨만큼은 자타가 인정한다네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좋기만 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팔지 생각이 사실을 먼저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죠.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보면 힘들었던 농산 일도 달콤한 추억이 됩니다. 1년만 아버지를 돕겠다던 선화시가 아예 농사꾼이 된 것도 이 탐스런 사과 때문이죠. 사과 향기는 처녀농사꾼 집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밀양시 산내면 일대 천여가구가 사과농장을 합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온통 사과밭이지요. 손을현 할아버지도 사과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잘 정돈된 사과밭에서 할아버지의 애정과 정성이 느껴집니다. 36년째 사과농사를 짓는 손을현 할아버지는 얼음골 사과에 산 증인이죠. 우리 지역에서 이전에는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과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어렵고 못살아서 그 청도 쪽에 사과를 농산 지으면 다 잘 산다는 그 생각을 이야기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사과나마 없이 모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36년이 됐습니다. 예로부터 지대가 높은 데다 일교차가 심해 농사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기후가 사과농사에는 제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던 마을이 사과 향기로 풍요로워진 것이죠. 사과는 내년에 열꽃이 벌써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열꽃입니다. 사과는 벌써 내년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 잠을 자고 내년 4월 되면 꽃이 피지요. 다른 과일은 다 신초에서 꽃이 피는데 사과만은 3년생만의 사과가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년 농사도 미리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정도 사과 박사가 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지요. 하지만 정성들인 만큼 사과는 열매로 답을 해 주었습니다. 5남매 공부시킨 것도 다 사과 덕이었지요. 사과를 따기 시작할 때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간단한 사과로 만드는 얼음골 특식이죠. 사과 덕의 주재료는 햇빛에 잘 말린 사과 말랭입니다. 일주일 정도 가을 햇살과 바람을 쐬면 사과는 적당히 수분이 날아가 먹기 좋게 마릅니다. 사과말랭이 준비되니 사과떡찌기 위해 아주머니들 마당에 모입니다. 다 됐지? 다 붙지? 재료는 간단합니다. 쌀가루에 사과말랭이와 팥고물을 골고루 섞어서 솥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팥고물을 넉넉하게 뿌리지요. 이제 불 조절만 잘 해주면 됩니다. 마치 단체 사진이라도 찍는 듯 나란히 자리잡고 앉은 아주머니들. 얼음골 부사 수확을 앞두고 어린아이 마냥 들떴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 자시네 맛있다. 이거 술도 담아먹고 얼굴에도 좋고 여자 피부도 좋고 맛. 삶 좋아야. 한 시간쯤 지나자 달콤한 향이 마당 한가득 퍼지고 먹음직스러운 사과시루떡이 완성됐습니다. 김이 솔솔나는 말랑말랑한 사과시루떡. 그 향에 구운 침돈 아주머니들도 한입 뚝 떼어 먹어봅니다. 사과시루떡 냄새 맡고 마을사람들 모두 모입니다. 떡잔치 벌어지는 곳은 마을정자. 오늘 여기 잡수고 올림 사과 딸찌개에서 힘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떡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쫀득쫀득한 떡에 아삭달콤한 사과맛 곁들여져 그 맛이 일품 중의 일품입니다. 사과 수확을 앞두고 마을 어르신들 입도 마음도 즐겁습니다. 이곳 사과가 유난히 맛있는 데에는 특별한 기후조건이 한몫 단단히 했다지요. 꽃 피는 시기가 전국에서 사과 주산지 중에 제일 먼저 핍니다. 수확이 또 제일 늦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고 향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1000m 고산 중 하나인 천황산. 그 중턱에 얼음골이 있습니다.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천황산. 그 산중턱 600m 고지에 돌덩이 즐비한 비탈길이 있습니다. 큼직한 돌덩이들이 켜켜이 쌓여 돌산을 이룬 곳. 이곳이 한여름에는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얼음골입니다. 지금은 얼음이 없지요. 여기 얼음은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한 3월 중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 7월 하순, 오래가면 8월 초순까지 있습니다. 한여름 얼음골 돌 틈 사이에는 굵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여름에 얼음이 어는 이유는 돌덩이들 때문입니다. 한겨울 골짜기에 머무는 찬 공기가 돌 틈으로 들어가 바위 깊숙히 숨습니다. 찬 공기가 무거워 아래쪽으로 깔리기 때문이죠. 그 찬 공기가 여름이면 밖으로 나와 얼음이 얼게 되죠. 얼음골 냉기는 사과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여름철 얼음골 아랫마을의 일교차를 더 크게 만듭니다. 사과가 더 달콤해지는 이유지요. 부사 수확 한창인 사과농장. 그런데 사과나무들이 모두 작고 어립니다. 양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고 관리를 잘해야지. 옛날 사람은 전부 다 하늘이 농사를 다 지어준다 하는데 지금도 하늘이 50%는 자기 노력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심은 상태에서 3년 경과해야지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4년 정도 된 나무고요. 5년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출하가 이제 많이 되고 부모님이 하던 농장을 이어받아 새 묘목들을 심었습니다. 어린 나무처럼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아들. 하지만 25년간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건 정성을 들인 만큼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한참 클 때, 수확이 한참 나올 때는 저도 그때는 이제 이쪽 농사 지으신 분들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실력 있는 농업인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이고. 3년 뒤 가을이면 그의 꿈이 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리겠지요.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근심 걱정 덜어준 사과입니다. 그 사과를 통해 젊은 청년들도 미래가 생겼습니다. 이 가을 얼음골에는 꿈이 가득한 사과가 붉게 익어갑니다. 저의 시작이 그대로 그 모션 그대로입니다. 5, 3, 2, 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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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